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디렉터 박경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에 열기가 뜨겁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잘 계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대구 그 덥다는 데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주제는 컨벤션 즐기기에요 컨벤션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강의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것들은 좀 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좀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지금 한국에서 한 2천 명이 넘는 사업자들이 유산화 미국 본사에 가실 텐데 이분들이 갔다 오셔서 어떻게 성장하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저는 유산화 비즈니스를 지금 현재 9년차 하고 있고요 미국 컨벤션 컨벤션이라는 거 굉장히 좀 많이 갔겠죠 근데 오늘 강의는 제가 골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리더스가 되기 전에 갔던 2016년 미국 컨벤션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컨벤션에서 봤던 거 그리고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또는 생각하지 못해서 좀 어렵거나 아쉬웠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진짜 기억에 남는 그런 어떤 그냥 회사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성장의 모멘텀이 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병원 간호사였어요 직장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주부로 살 때 유산화를 우연하게 만나게 됐고요 처음 시작할 때 유산화를 유산화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거창한 꿈이 있거나 목표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보세요 굉장히 막 꿈 이런 거 없게 생겼죠 꿈이 뭔지 이런 거 모르고 살 때입니다 그냥 이때는 그냥 단돈 50만 원만 내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100만 원만 여윳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유산화 비즈니스 그럴 때예요 유산화를 시작하고 유산화 제품을 전달할 때 저는 원래 전직이 간호사였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지인들한테 너네 영양제 뭐 먹어 네가 영양제에서 지금 네가 먹는 것보다 성분이나 함량이나 원료면에서 월등하게 좋은 게 있어 훨씬 좋아 봐봐 라고 하면서 제품을 비교만 해줘도 사실 제품 전달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인들이 제품을 먹어보고 제품이 워낙 저희 유산화 제품 진짜 좋잖아요 제품을 먹어보고 야 이거 뭐야 이거 되게 좋다 이거 먹고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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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먹어 제품력이 워낙에 좋으니까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와 이거 진짜 내 사업이구나 진짜 나를 위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7개월 만에 디렉터라는 어떤 직급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쉽고 어렵지 않았어요 재미있고 그런데 딱 하나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사실 힘든 부분이 사실 한두 가지씩은 다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제품을 전달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제품을 전달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돈도 된다 라고 하면서 동그라미를 그리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아 그거 네트워크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그런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 그래서 제 지인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먹어보니까 제품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있잖아 나는 사업은 못해 네트워크 사업은 하고 싶지 않아 남한테 피워주는 거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난 이런 건 못해 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받았죠 피드백을 그래서 그러면 그럴 때 제가 지금 같으면 그런 게 뭔데 너는 네트워크가 뭐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보겠지만 그때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안 해도 돼 어 영양제만 먹어 사업은 안 해도 돼 이러면서 제가 한 번씩 그렇게 사업에 대한 거절을 받을 때마다 그런 눈빛을 한 번씩 받을 때마다 어 여러분들 가시의 손 이렇게 박혀 보셨죠 그러니까 손에 가시가 박히는 거죠 네 죄송해요 이렇게 손에 가시가 박혀 있어요 가시가 너무 얇아서 사실 어디에 박혀 있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남들 눈에도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눈빛에 어떤 반응에 탁 하고 가시가 탁 눌릴 때가 있는 거예요 남들도 몰라요 근데 저만 알아요 근데 계속 거슬리고 따끔거리고 그때그때마다 아픈 거죠 저는 그런 눈빛들이 굉장히 저한테 가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 사업이 진짜 쉬웠거든요 굉장히 아 뭐 이런 사업이 다 있어 할 정도로 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한테 어 내가 이 사업을 진짜 내가 남한테 피해주는 사업이 아닌가 어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 이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아지면서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정쩡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점점점점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런 어정쩡한 시간들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산화가 인만한 짐똥이가 돼요 그래서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한 2년쯤 됐을 때였어요 우연히 진짜 우연히 행운이죠 지금 생각하면 미국 컨벤션 티켓이 미국에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는데 행사에서 미국 컨벤션 티켓이 1등이 당첨이 됐어요 어 그냥 티켓만이었어요 오늘처럼 막 100만원 이런 게 아니고 티켓만 그래서 이때 그 티켓에 딱 당첨이 되고 갈까 말까를 진짜 100번도 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아이들이 너무 어렵고요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요 심지어 남편은 거기를 네가 왜 가냐 회사를 가면 회사를 갔다 오면 네가 성장하냐 돈이 되냐 심지어 지금도 잘 못하는데 갔다 와서 뭐가 다를 것 같냐부터 시작해서 오만가지 진짜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이런 무조건 안 된대요 들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남편이 반대하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제 수중에 비행기 컷을 낼 수 있는 어떤 목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때는요 제 아까 사진 보셨죠 제 이름으로 된 카드 한 장이 없을 때예요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에 가야 되는 이유보다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약간의 미련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물에 빠진 사람들도 지푸라기 잡는다고 하잖아요 유산화가 너무 좋고 회사도 너무 좋고 정말 비전도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유산화가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유산화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진짜 앞으로 무거워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면 그렇다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면 사실 진짜 그냥 한번 가보기라도 해야겠다 가보기라도 미국 컨벤션은요 저한테 약간 지푸라기 같은 거였어요 남편한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나 미국 컨벤션 갔다 와서도 유산화가 이렇게 어렵고 무겁고 못하겠으면 나 그만둘게 갔다 와서 차라리 간호사로 그냥 취업할게 근데 정말 딱 한 번만 갔다 오면 안 될까 나 한 번만 봐줘 라고 하고 미국 컨벤션에 갑니다 자 저에게 있어서 2016년 미국 컨벤션은요 사실 그런 거였어요 내가 이 사업을 진짜 할까 말까 그만둘까 계속 할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냥 내가 나에게 주는 진짜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래야 갔다 와서 포기를 하더라도 갔다 와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너무 늦게 가야겠다라는 결단을 너무 늦게까지 생각을 하느라고 결단을 늦게 내리는 바람에 저희 팀이 갈 때 함께 출발도 못했어요 출발도 못하고 뒤늦게 비행기 예약하고 뭐하고 그때 형제 리더님이랑 이분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임신 8개월이신 분이에요 이분이랑 둘이서 뒤늦게 출발해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유타주에 갔어요 둘 다 영어를 못했죠 못했어요 무슨 정신으로 여기까지 갔는지 지금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둘이 가면서 우리 진짜 잘해야 돼 비행기 잘 갈아타야 돼 이상한 데 가서 가면 진짜 우리는 국제 미화된다 이렇게 말이 안 통할 때 있잖아요 안 들릴 때 이럴 때 어떻게 했냐면 임신 임신 막 배 보여주고 임신 이렇게 너무 웃기죠 그때 우리가 우리 둘의 그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돼요 고생해서 갔지만 진짜 거의 목숨 걸고 갔지만 그 자리에서 그 결과는 어땠게요 2016년 컨벤션 3박 4일 동안 저희 인생이 좀 진짜 인생을 바꿔놓는 어떤 기회가 돼요 제가 진짜 2년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가시를 뽑을 수가 없었거든요 세미나를 가고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고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됐는데 미국 컨벤션에서 그 짧은 시간에 그 가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너무 무거워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 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비진 아 이 사업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사업이 이런 거였네를 미국 컨벤션에 가서 보게 되고 저는 사업의 감을 잡았다고 하죠 그걸 미국 컨벤션에서 잡게 됩니다 사업의 감을 딱 잡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16년 미국 컨벤션 갔다 온 다음에 2017년도에 이그제큐티브 골드가 되고요 그 다음 년도에 이그제큐티브 루비가 되고요 그 다음 년도에 이그제큐티브 에메랄드까지 성장을 해요 박수 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이 한국 성장보드가 왜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15위 10위 8위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리더님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매년 한국 성장보드에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1년에 이 두 직급씩 성장할 수 있어요 10번 물어봐도 저는 10번 다 저는 미국 컨벤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미국 컨벤션에서 도대체 뭘 봤을까 궁금하시죠 사실은 네트워크 한국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굉장히 어 그런 거 아 이런 거 터봇이 되고 정말 평가 절하되는 이런 사업이지만 사실 제가 미국에서 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하나의 직업이었어요 왜 요즘 유튜버들도 직업이잖아요 유튜버 직업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네트워커도 그냥 직업의 한 일종이었구나 그리고 제가 컨벤션에서 수화로 컨벤션을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사실은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 분들도 말을 못하시는 분들도 유산화 비즈니스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나는 말을 할 줄 아 잘은 못하지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내가 왜 유산화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산화가 가지는 진정성 이라고 하는 걸 말로만 유소다에 나오는 어떤 책자로만 알게 된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제가 생생하게 어떻게 느끼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감동은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로 표현할 수가 사실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열흘 뒤면 미국 컨벤션에 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가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라면 몇 개 햇밥 몇 개 가져가지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녀와 보니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 제가 잘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주춤하고 있고 뭔가 전달하지 못하고 있고 행동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 행동을 붙잡고 있는 나의 가시가 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유산하라는 이렇게 좋은 회사를 전달할 때 도대체 나는 뭐 때문에 멈춰 있는가 나의 가시는 무엇인가 뭐에 자꾸 찔리고 있는가 를 한번 보시고 그걸 사실은 그걸 볼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걸 뺄 수도 없어요 좀 이해 되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그걸 종이에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한번 결단이라는 걸 해보세요 내가 그 종이에 적은 그 부분을 이번에 반드시 이번 컨벤션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오겠다 만약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나 유산하 그만둬야지 여러분 만약에 굉장히 극단적인 말이죠 갔다 와서 유산하 비즈니스를 그만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아셨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 가니까 다들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가야지 해서 그렇게 갔다 오시면요 미국 잘 갔다 왔네 굉장히 크더라 회사가 미국인들이 많던데 이렇게 하고 오실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시려면 내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반드시 해결하고 온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어떤 결단이라는 걸 좀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걸 하고 가시면 보고 오고 담아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마인드가 진짜로 중요해요 결국은 이 사업은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 수학여행 가보시고 왜 직장에서 워크샷 같은 거 가보시잖아요 왜 워크샷 같은데 가면은 등산하라고 하면 힘들고 그쵸 그리고 피곤해 죽겠는데 어디 나가자고 하면 힘들고 이러지 않아요 업무의 연장성처럼 느껴지잖아요 워크샷 같은데 가면 근데 여러분 미국 컨벤션은요 워크샵이 아니에요 수학여행이 아닙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 파트너들 이번에 한 100명 이상이 가거든요 어떤 마인드로 저희 파트너들이 이 행사를 참여하면 좋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누굴까요 맞추시는 분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네 보세요 한국에도 1번 사업자가 있어요 1번 사업자 그분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사실은 어떤 미국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유산화라는 회사를 통역사를 직접 모시고 그리고 본사를 직접 가셨다고 했어요 그쵸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멀리 본사까지 가셨을까요 그냥 내가 유산화라는 회사를 검증해야겠다 그쵸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눈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온전히 알아서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쵸 또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까지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행사에 그냥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너마인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너마인드로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적인 게 있잖아요 저 팀은 많이 왔네 우리 팀은 적게 왔네 뭐 예를 들면 스폰서님은 저 팀의 스폰서님은 파트너를 되게 잘 챙기는 것 같은데 우리 스폰서님은 왜 파트너 안 챙기나 뭐 이런 이런 것들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 사실 컨벤션 내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에 어떤 긍정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컨벤션 내내 감정의 감정을 더할 수가 있어요 내 비즈니스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결국은 이 비즈니스는 누구 비즈니스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챙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파트너들을 챙기려고 유산화의 회사의 비전을 잘 못 보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진짜로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너 마인드로 주도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 한다 시차가 안 맞습니다 사실 낮과 밤이 바뀌는 거는요 약간 구름위를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전 나더라고요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게 부실할 수도 있고 컨벤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고 피로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아파서 호텔 안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몸조리하니라고 잔이라고 한국행 비행기를 다시 그냥 타고 오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지 않아요 아프거나 지치지 않게 내 체력을 관리하는 것도 저는 사실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능력이고요 가서 수면관리 건강관리 잘하셔서 많이 담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보는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멀리 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16년에는 컨벤션에서는 마라톤을 아침에 일어나서 마라톤을 뛰게 했고요 줌바 줌바 댄스 아세요? 줌바 댄스를 추는 어떤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시차 적응도 안 돼갖고 힘든데 눈도 안 떠지는데 가가지고 막 춤을 막 이러고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힘들어 내가 강의 들어야지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눈으로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유사나라는 회사에서 이 일정을 마라톤이라는 줌바라는 이 일정을 이 프로그램에 넣은 이유가 뭘까 그죠?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마이로렌스 박사님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비전은 뭘까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시각으로 모든 강의나 프로그램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숲으로 보면 사실 나무로 보면 줌바지만 숲으로 보면 유사나의 메시지가 보이실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사실은 모든 프로그램은 어떤 메시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눈으로 보지 말고 뭘로 보라고요? 마음으로 나무를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숲을 보셔야 됩니다 한국인으로 보다는 유사나 가족으로 우리는 한국인이죠 맞아요 한국인인데 저는 2016년에 스폰서님도 저랑 같이 함께 일하는 파트너님도 같이 못 갔어요 오롯이 나 혼자 갔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낯설고 외롭고 그때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들이랑 춤도 추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저는 못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진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꼬다놓은 보릿자로 아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겉도는 느낌 그리고 나 혼자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하는 거 그리고 특히 제가 영어를 못하고 잘 들리질 않으니까 외국인들이 영어로 말하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뭔가 무섭고 그래서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 옆에 가지도 못하고 사진 찍자고 하기도 약간 애매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만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도 그 외국인도 한국말을 못하죠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못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한국인이랑은 좀 다른 문화 다르잖아요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너무 이상해 너무 낯설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We are you son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에 맞는 행동 어떻게 보면 저처럼 좀 소극적이고 낯을 가리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정신줄을 하나 좀 내려놓으세요 정신줄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막 몰라도 막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친한 척 막 하는 거죠 가서 사진 찍자고 해서 최대한 많이 사진을 찍고 오세요 언어가 안 통하면 뭘로 해야 돼요? 어 그렇죠 손발짓으로 하면 되고요 손발짓도 못 알아듣는다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눈빛 눈빛 우리 유산화인들이 진짜 찐으로 자라는 거 있잖아요 진정성 있는 눈빛 아셨죠? 나 너 좋아해 막 이런 눈빛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인 저 사람은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 이게 아니라 한국인이 전에 우리는 유산화 가족이다 이래서 국경과 어떤 인종을 넘어서 우리가 유산화 가족으로 경험하는 그런 컨벤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컨벤션 가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이러면 사실 다 담아오고 싶거든요 근데 뭐가 없으면 핸드폰에 저장 공간이 없으면 담아올 수가 없어요 네 제가 가서 동영상 쫙 찍고 봤는데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컴퓨터에 다 저장해놓고 저장 공간을 좀 넉넉하게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열흘 뒤면 미국 컨벤션 창립 30주년 그 역사적인 현장에 갑니다 여러분 이번 컨벤션은 그냥 회사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한테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훗날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는 그때 유산화 창립 30주년 때 그 현장에 있었다 가서 마이로완스 박사님을 직접 보고 왔다 그리고 유산화가 말하는 유산화의 미래 그리고 유산화가 가진 어떤 진정성을 직접 내가 경험하고 정확하게 보고 왔다 그 역사적인 순간이 내 성장의 모멘텀이 돼서 내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잖아 라고 이런 말을 굉장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멋진 유산화 코리아 가족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